안녕하세요 인선엠입니다. 신분해야죠? 조심해야해요. 생신가격이야. 슬픈 주인공 중앙차로 시행하는 거에요 이 차가 안가워? 이런 거 많아요 그래야 볼 수 있을 거에요 그런 얘기라고 네 계속 지는 거 없어 못더라구요 지는 거 없는데 아직 지는 거 많아요 2번 정류선 4월이 2번입니다 4번 정류선 4월이 2번입니다 2번 정류선 네 이번에 저기 하성에서 나온 H1번입니다 산척여객이구요 네 하성시에서 뽑았습니다 참 이쁘다 솔직히 마을버스는 이렇게 이쁘게 다녀야지 진짜 도색은 진짜 이쁜거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와 진짜 이쁘긴 이쁘다 와 진짜 이쁘긴 이쁘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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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